바른다 오자라 꺼먹는다 바른다 식탁 한 명은 안 먹는 거 같은데 한 명 오자라 60만 한 발은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우와 먹는 거 봐 고현아 온다 쟤도 온다 그 정도 얘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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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현아 컴온 온다 고현아 여기 왔다 눈이 아파 오자라 자겠다 여기 제 편시크 안덩이 좋아 애기 있는 게 안파나 자장을 안파 가자 이제 호헌트 이 사장은 맛이 없는 거 같아 먹고 나 먹어야 오자라 오자라 가자 가까이서 한 번 마시실까 오자라 오자라 어, 이게 너무 맛있어. 어, 닭다리, 닭다리. 이게 나왔어. 뭐, 사먹었어, 사먹었어, 이제 끝났어. 네, 먹고, 이제. 이 귀엽게 안 더 어울려. 안 나와서야, 저한테. 자, 어디서 무려? 자, 이제 나온 게 뭐... 어떤 눈물이나 가볼까? 아빠, 아빠, 아빠. 재밌어? 가보자. 우리 하고... 아빠, 문 나와. 우리 학부모, 모두리, 아파, 우리 학부모, 우리 학부모, 우리 학부모, 우리 학부모, 우리 학부모, 우리 학부모, 옛날에? 그쪽에서... 왜 이럴 그저... 누가. 왜, 저거? 옛날, 옛날에 뉴스에서 왜, 저거. 저 문이... 나요? 매직이 났네야 팩트는 몰래 나왔다는데 아니 팩트는 안 써 제가? 이날에? 응 왜 저게 나왔어? 아빠 저기 하나씩 아빠 얘네는 못 찍겠다 그 같아 여기가 아빠 얘네는 못 찍을 거 같아 총으로 싸왔대? 아빠 총으로 싸우냐고 왜? 총으로 싸우면 짓잖아 그리고 팩트만 찍어 사람들이 흩힐까봐 쉽게도 타시네 좀 흩힌거니 죽어봐야지 아빠도 아빠 다 타고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가 우와 조비 나무 파네 우와 올라가네 조비 나무 위로 올라간다 한 번에 두 명씩 이런 오면 되겠지? 아빠 한 번에 두 명씩 우와 봐봐 뭐하지? 올라간다 올라간다 우와 이거 나무 사는 거 봐 우와 진짜 두 개인데 두 개다 두 마리 어머 저 위에 두고 봤어 아 저 두 마리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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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거야? 신기하잖아 응 여름에는 여름에는 다이빙밖에 안 했거든 어 아주 뛰고 아빠 아빠 동물원 아저씨 네 곰 너 안에 뭐가 있나? 어 이렇게 입으로 뭔가 파먹고 떨어진 게 있나 왜 그게 떨어졌나 응 응 진짜 거기 있어 갑자기 내려올라 그러지? 원래 뭐야? 진짜 오 잘 보고 있어 요새 곰이 뭐하고 있어? 요새 곰이 뭐하고 있어? 내려온다 내려온다 쟤 쟤 쟤 쟤 나무 타고 있어? 진짜 너네네 날씨가 너무 안고 있어 잘 안고 있어 흐흐흠 다 듣고 있어 저 안에 벌레인다 뭐가? 둘째 쟤 쟐 쟤 사과는 안 먹었는데 왜인지 내려와줘 내가 그냥 매달 여의로 이런거 찍었어 왜 있어 매달 여의로 이거 찍었어 너희로 기짝도 있어 안고 있어 난고 있어 한 번 뭐 어 근데 쟤 열매는 볼까? 받자가 지훈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